자 YBM 박 7번 해봅시다 Bring creativity into our lives라 합니다 가져오기 뭐를 창의성을 어디로 우리의 삶으로 라고 해 그 창의성 이란 단어가 비슷한 단어가 뭐 있냐면 이번 내신은 안나올 가능성은 크지만은 수능에 되게 써먹을만한 단어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이거 오리지널 러티여가지고 원래 그런게 아니라 이게 독창성 이란 뜻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창의적인 얘기 하나는 사자 내쫓기 위해서 발견하는 거 하나랑 뒤에는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를 위해서 발명한 거 이렇게 두가지 얘기가 나와 한번 끊어서 할게요 첫번째 라이언 라이트 사자 등불이라고 하는데 여기부터 얘기하겠습니다 그 7과 D의 문법 보니까 접속사 명사서를 이끄는 접속사 웨더랑 관계대명사 앞에 컴마 찍혀가지고 계속 좀 두가지가 나오는데 그 문법은 쉽지 근데 그거 말고 본문에 좀 어려운 문법 몇가지가 더 나옵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허리가 많이 아파요 되게 앉아있기 힘든데 어제 좀 찍으려고 했는데 어제 도저히 일어나지 못해가지고 그래도 오늘은 안찍으면 안될 것 같아서 청난료고 압박이 상당합니다 지금 어떻게 합니까 목숨보다 더 중요한 시험때비 있기 때문에 시험이 먼저죠 아퍼도 하겠습니다 이거 좀 불안하네 리차드 뚜레아르라는 애가요 몇 살이었냐면 11-year-old boy래요 인 케녀에서 좋습니다 이 짝대기로 가면은 여기 S 안 붙죠 years라고 쓰지 않습니다 케녀에 11살이었는데요 when 그때 언제였대요 one morning 어느 날 upon entering the stable he found that 이렇게 나왔는데 이 모양을 잘 보면은 when은 무조건 접속사가 되어야 되잖아 근데 이 one morning은 또 부사야 어느 날 아침에서 갖다 버리는 부사입니다 알았죠 아직 주어가 안 나왔어요 그리고 또 여기 전면구가 나왔죠 그래서요 이 when 다음에 나오는 그 절은요 이게 절이 되는 겁니다 얘는 다 따로따로 해석해 버리고 그가 발견했을 때 11살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라는 얘기입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 여기 upon ing 나오죠 바로 한번 적어봅시다 upon ing 이렇게 생략 가능합니다 유명한 거죠 on ing 무슨 뜻이야 뭐 뭐 하자마자 이게 asus nez로 바꿀 수 있으니까 바꿔 보면은 asus nez은 접속사이기 때문에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겠죠 asus nez 주어가 희죠 enter 과거형이겠죠 그러니까 enter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가 stable에 들어가자마자 아 마구간 아 여긴 뭐 축사 종소로 해석합시다 그렇죠 예 가축을 키우는 축사에 들어가자마자 어느 아침에 그가 발견했을 때 뭐를 발견했어 음 one of his family cows 그의 가족 소죠 그죠 오른쪽에 카오가 암소라고 나옵니다 암소라고 하시던가요 암소 중에 하나가 헤드빙 퀴드된 거를 발견했다 이 모양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표 표현해 주시고요 과거알료 수동태죠 꼭 이 모양이 나와야 돼요 헤드피피 대과거라는 모양이 꼭 나와야 됩니다 발견한 건 과거지만 더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때문에 이렇게 써야 됩니다 더군다나 수동태 모양이기 때문에 꼭 암기하세요 자 됐지 다음에 라이언어택 바로 사자 공격이야 라고 하는 거지 다음 문장 볼게요 not just not just just는 only하고 똑같지 그래서 not only but also be also는 또 생략된 겁니다 not just 리처드 패밀리 but many of his neighbors were putting up with the same problem 이라고 하는데요 put up with 라는 표현은요 뭐뭇을 참다 라는 뜻이죠 뭐뭇을 참다 견디다 꼭 알아둬야 되는 수거입니다 푸더비드 참다라는 단어 쉬운 단어 인두어라는 단어가 있잖아 견디다 조금 어려운 단어로는요 tolerat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처음 들어온 사람도 있지 그리고 이 문장 not just 에서 여기까지 문법이 하나 해당되는 게 있는데 자 여기다 한 번 정리해볼게 not just not only 랑 똑같았죠 유명한 뭐야 구문이지 not only a but also be 하면 무슨 뜻이야 a 뿐만 아니라 b도 역시라는 빈이지 이거 똑같은 게 뭡니까 b가 앞으로 as well as as they 등이 상관적 썼어 해가지고 either a b와 b는 뭐야 a 또는 b구요 leader가 붙으면 ab 둘 다가 아닌 이란 뜻이 되죠 이런 군문에서요 이게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만약에 얘네가 주어로 쓰였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여기는 b에 어디 b에 스위치를 한다라는 문법이 있습니다 알겠지 정리됐으면 위에 한번 다시 볼게 이게 이제 a 리차드 패밀리가 a이고 many of their neighbors 가 b잖아 이웃들의 다수 그러니까 여기서 다수는 저게 뭘 얘기하는 거지 암소지 가죽들 얘기하는 거죠 요 모양은 단수지만 요 모양은 지금 뭡니까 복수죠 그래서 여기에 월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b에 술을 취한다 그러니까 요자리에 워드를 쓰지 않았다 학교에서 했을지 안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생님 눈에 보이는 거 어떻게 합니까 자 리차드의 가족뿐만 아니라 누구 아 이거 가죽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이웃들 대다수도 사람이네 뭐 하고 있었다 똑같은 문제를 참고 있었다 견디고 있었다 라고 하면 되겠다 사자가 공격하는 거지 다음 여기 먼저 체크할게요 리메이라는 것은 자동사입니다 이 형식이 그냥 자동사야 자동사 그래서 괜히 여기다가 수동 pp를 쓰면 안 됩니다 맞죠 자동사는 수동태가 없죠 리메인도 쓰면 안 된다 알았지 중요한 건가 자 썸피플이 주어고 어디 원티드가 동사였어 이만큼 수식이 되겠지 사람들 어떤 사람들 그렇지 여기도 과거완료 또는 대과거 학교에서 뭐라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과거완료를 하지 않을까요 애들로스트 모양이 나와야 됩니다 사람들 어떤 사람들 사자에게 투 같은 거 가볍 해석 잘 하세요 사자에게 사자들에게 동물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일부가 일부의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원했어요 원투담의 투죠 뭐를 호랑이를 사자를 죽이기를 투 프로텍트는 부사중법이 되겠죠 뭐 하기 위해 뭐 하기 위해 걔네들의 남아있는 소들과 염소들을 보호하기 위해라고 하네요 됐지 사자를 죽이자 했는데 그러나가 나옵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됐 그것이 그것이 의미하는 게 사자를 죽이는 것이 우드 헤브 플러스 피피가 나왔는데 이 모양은요 좀 어렵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헤브 플러스 피피 그거지 사자를 죽인 거잖아 이걸 좀 풀었으면 이런 의미가 돼 만약에 if 걔네들이 사람들이 헤드 킬드 죽인다면 뭐를 사자들을 그지 더 라이언스 이 말이 생략되어 있죠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요 모양이 요 모양도 이렇게 맞춰서 써야 되겠지 그런 의미야 또 다른 문제를 갖다가 가져올 텐데 라는 얘기야 자 다음에 이 포가 정확하게 집어가야 됩니다 자 라이언스가 주어고 아가 동사이기 때문에 이 포는 전치사가 아니라 접속사가 된다 뭐 뭐 때문에 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왜냐하면은 사자들은 타이어 아 아 탑 투어리스트 아트랙션 케냐 그렇죠 케냐에서의 아 관광객을 이끄는 거 이거 관광 명소라 하죠 네 그러니까 사자들이 아 케냐에서는 탑 가장 높은 그런 관광 명소가 되기 때문에 관광 명소 관광 명물이라고 할까요 사자니까 장소가 아니니까 관광 명물이 되기 때문에 됐죠 네 그 다음에 또 뭐하고 있대요 네 그래서 보호를 받고 있대요 순응태입니다 뭐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죽이고 싶으나 죽일 수 없는 사정입니다 그것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지 음 야 이번에 이거 글의 순서가 나오면 좀 어렵다 알았지 전체 흐름 순서 있죠 좀 어렵습니다 잘 봐야 돼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런 연결이 되어있고요 네 인 에디션 게다가 또 다른 문제도 또 있습니다 걔네들의 숫자가 사자들의 숫자가 뭐 디크리징 뭐하고 있는 중이야 좀 감소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 뭐야 이렇게 어 왜 이렇게 한 게 많아 이거 빨리할라 했더니 음 음 문장의 위치 순서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갑게요 자 우리 있는 거 꼭 질문하시고 멤버스 오브 리처리스 패밀리 툭 테이크 턴 오우 턴즈 아 가딩 더 카우스 인 데어 스테이블 앤 나이트 라고 하네요 아 뭐 테이크 턴 아인즈라는 뭐 수거처럼 보여야 되겠죠 이게 테이크 턴 턴이요 차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차례 그래서 차례대로 뭐뭐하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번갈아 가면 뭐뭐하다 순번을 정해 뭐뭐하다 차례대로 뭐뭐하다 자 아래서 리처드의 가족 구성원들이 아 가드 지키는 걸 했대요 차례대로 예 소들을 어디에 걔네들의 축사에 있는 앤 나이트 밤에 열심히 노력했지 열심히 노력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란 단어가 나오죠 중요하지 yet still never there 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when everyone was asleep asleep 하면 잠드니 라는 형용사입니다 모든 사람이 잠들었을 때 사자들은 were able to 뭐 할 수 있었어요 get through the fence get through a 뭐뭐를 통과하다 펜스를 통과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담벽을 넘을 수 있었다는 얘기죠 오른쪽이 뭐 담장을 넘겨 습격했다라는 얘기예요 리처드는 처음에 셋업했다 셋업은 뭐하다 설치하다 라고 해석하죠 알았지 셋의 과거형은 셋입니다 설치했다 라고 하면 되겠다 자 3,3은 1년에 연속적으로 된 여러 개의 그런 토치 토치는 횃불이라 합니다 횃불을 갖다가 담장 위에 설치를 했어 희뉴 그가 알았어 데디하러 여기 대신 빠져있네요 라이언스 그렇지 사자들은 were afraid of be afraid of 무엇을 두려워하다 자 뭐를 불을 두려워했다라는 걸 알았어요 what did not know what's how smart 라이언스 다음 문제 암기 좀 하시고요 영장 내기 참 예쁜 문장이네 명사절은 읽는 what이 나와서 그치 주어 역할을 합니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주어죠 주어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동사고 여기도 하우형 주동이라는 의주동 모양도 나왔습니다 자 직역해보자 시작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은 이었다 얼마나 사자들이 똑똑한지 그치 다시 보라고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은 사자들이 얼마나 똑똑해 인지 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자들이 되게 똑똑했나봐 영작 이렇게 얘기했어요 when 라이언스 found out 자 사자들이 발견했을 때 뭐를 데디어를 생략하는 거겠지 no one was around 아무도 주의에 없어 끊으시고 걔들은 들어갔어 어디에 마법관이 들어갔대요 자 이거 앞에서 얘기 안했네요 엔터다 하면 전치사 안 씁니다 마법관이 아니라 축사에 들어가서 attack to the cows 어쨌든 소들을 공격했다라네요 다음에 리처드와 스케어 스케어 크로 무섭게 한 까마귀 이게 바로 우리말로 허수아비가 되는 거죠 그죠 허수아비도 설치했대요 그런데 데이가 가리키는 것은 정확하게 허수아비가 돼야 돼 오브는 노우유스 요거 요거 좀 따르는 체크할게요 오브 플러스 유스 오브 유스는 유스풀 의미가 있습니다 알았어요 오브 노우유스는 어떻게 바꿀까 유스 리스가 되겠지 녹아붙었으니까 쓸모없는 이라고 해서 가면 됩니다 그래서 he had to find a way 그 방법을 발견해야만 했다 두 스탑 사자들을 멈출 뭐 하기 전에 그가 또 다른 암소를 잃기 전에 사자 좀 멈춰야 되겠다 멈춰 이렇게 해서 멈춰주시는 게 아니겠죠 죄송합니다 커피 한 잔만 마시고 하겠습니다 학원 냉장고에 하나 있는 거 훔쳐서 마시는 거 있는 거야 그래 순서 말 안 해도 틀리면 죽는다 리차드는 observe the body 관찰했다 라이언스 비헤버 사자의 행동을 one night 어느 날 밤 he took a torch 횃불을 가져가서 walked around the stable 축사 주변을 걸어다는데 he sensed 센스가 감지하다 라는 뜻이 있죠 알아차리다 notice의 의미가 있습니다 감지했다 데디아를 사자들은 were outside 밖에 있었어 in the dark 어둠 속에서 but 그러나 they would not come near 가까이 오지 않으려래 만약에 뭐 한다면 걔네들이 생각했어 걔네들은 사자가 돼 생각하면 뭐라고 somebody was walking around 누군가가 주변에서 걷고 있던 뭐하기에 소들을 protect 보하기 그러니까 사람이 있으면 사자들이 오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야 됐죠 then he had an idea 그가 하나의 아이디어를 만들었죠 바로 움직이는 터치입니다 터치 자 움직이는 횃불이다 이런 얘기야 그렇지 횃불만 움직이게 하면 딱 생각해 횃불이 움직이네 그럼 사람이겠네 라고 사자들이 생각하겠죠 그래서 투 라이언스 자 사자들에게 무빙 터치는 크드 오원님인 단지 뭘 의미할 수 있어 a person 그렇죠 한 사람이 그것을 들고 있구나 됐죠 선생님이 했던 얘기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 이게 바로 이번 시험범위에 나오는 건데요 관계되면서 계속 좋은 법 잘 알지 일단 뭐 됐으면 안 된다 이런 거 잘 알고 이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를 바꿀 수 있어요 and it입니다 컴마 and it으로 바꾸는데 이 it이 의미하는 게 뭐였지 얘들아 관계되면서 개순법법에서는 선행사가 앞문장 전체 내용이 된다 물론 여기서는 안 되는 문법이 뭐 필요 없지만 앞문장 전체 내용이 되면서 얘는 단수 취급한다 만약에 여기 예를 들어서 뭐 미니라는 단어에서 미니 s가 붙어야 된다는 얘기야 됐어요 그렇게 하고요 아 이게 뭐 여기가 조금 중요한 게 나오네 여기 여기 좀 어디 필기할 공간이 있나 여기 문법 한번 적을게요 문법이 아니라 수거처럼 stop 목적어 from ing 아 지겨워 나 이거 정말 지겹습니다 되게 많아요 prevent keep 힘들 등등등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막다 그렇지 막다 목적어가 뭐 뭐 하는 것을 그렇지 하여튼 이 세 가지는 꼭 지겨웠습니다 영작어로 선생님들 내는 걸 되게 좋아해 이 구모는 그렇지 누군가가 이렇게 들고 있다는 거는 그것이 멈추게 한다 막 막 막 막을 것이다 사자들이 뭐 하는 걸 축사에 접근하는 걸 막을다 영작하셔야 됩니다 열었죠 감기 하세요 어프로치라는 단어도 뒤에 전치자 쓰지 않습니다 엔터처럼 자 how he thought 이건 삽입절이야 갖다 버릴게요 자 그가 그 스스로에게 생각하는 게 어떻게 음음으냐 그가 make it appear that 이것도 좀 어렵네요 자 자 어 야 이게 이게 이렇게 나왔네요 메이크가 무슨 동사야 하더라 사역동사죠 그죠 사역동사 목적어 어피어라는 동사 원형이 나왔지 그지 아 음 음 음 음 점점 체크해보자 사역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 자리인데 요게 지금 감옥으로 나온 거야 감옥 이렇게 하고 요 전체 that 이하가 진목으로 나온 거야 이렇게 요 모양도 좀 중요하지 암기 좀 해야 되겠죠 어떻게 그가 that 이하를 보이게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얘기야 뭐를 햇불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보이게 어떻게 만들까 라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암기 하세요 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 after lots of man은 trial and error 시도와 아 실수 시행착오라고 하죠 많은 시행착오 후에 리처드는 마침내 한 시스템을 만들어냈다 뭐에 플래싱 led light 라고 하죠 반짝이는 이라고 할게요 플래싱 하면은 깜빡이는 이라고 나오네 깜빡이는 엘리딩 등뿌리인데요 아 라이트 전구라고 할게요 전구 그냥 그 다음에 어 요거는 요게 요게 위치 워 관계되면서 주격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될 거고 요 파워란 단어가 어 어디어디에 동력을 공급하다 라는 단어인데 그 말이 어렵잖아 그 어 그 전기 를 공급하다 라고 외우세요 요렇게 알고 있으면 단어가 편합니다 사전적 의미는 좀 어렵게 나오는데 좀 진짜 봐봐 이거 pp야 pp 전기 공급을 받는 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치 쉽지 뭐에 의해서 오래된 자동차 배터리에 의해서 됐어요 근데 어떤 배터리 was charged 차지도 똑같죠 충전하다 라는 뜻이죠 충전되어지는 뭐에 의해 솔라 패널에 태양열 그 패널 그냥 패널이라 하거든 어 뭐 판이라고 하잖아 태양열 그 판때기에 의해서 패널에 의해서 충전받는 오래된 자동차 배터리에 의해 전기 공급을 받는 이렇게 또 해석해야 되겠다 깜빡이는 전구의 한 시스템을 만들었다 뒤에서 수식하는 것도 많아서 조금 어려워 보이네요 그죠 파월드 pp 자리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 리차드가 셋 더 셋업 설치하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명사가 가운데 들어가도 되고 요 뒤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았어요 셋업 더 라이트 이렇게도 상관이 없어요 단지 대명사만 뭐 잇이나 댐 같은 거는 무조건 가운데 만들어놔 check it out check it out 이렇게 하죠 check out 잇이 없던 것처럼 자 전구를 설치했다 얼렁하면은 뭐뭇을 따라 뭘 따라서 펜스 울타를 따라서 전구를 쭉 설치를 한거야 엔나이트 밤에 더 라이트가 could be seen 그쵸 전구가 빛이 모양도 너무 좋죠 조동사 수동태 모양이죠 그쵸 조동사 bpp 볼 수 있었다가 아니라 보여질 수 있었다라고 해야돼 뭐로부터 outside the stable 자 축사 밖으로부터 그 다음에 take turn 아닌지 또 나왔네 번갈아 가면 뭐뭐마다 차례대로 뭐뭐마다 번갈아 하면서 번쩍이는거야 그치 크리스마스 그 추리에 있는 그 전구처럼 번쩍번쩍하는거지 됐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보였다 마치 사람들이 와 좋아요 이거 이거 갔으면 and day로 바꿔야되나 and is로 바꿔야되나 이럴때는 학교 선생님들 필기한거를 봐야되는데 and is로 합시다 일단 그리고 그런거지 앞모양이 좋습니다 보였다 근데 어피언은 이거 저기 뭐 수동태 쓰면 안되죠 as if as though 마치 워모처럼 땀이 날 정도입니다 지금 통증이 자 사람들이 were moving around with touches 자 햇비를 들고 주위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라고 하면 되겠다 다음 아 뜬금없이 이게 또 나왔어요 여러분 다음 문장에 좀 어려워서 이거 배표 두개 죽여 갈게요 바로 요 모양인데요 요게 부정부사 라는거고 그 다음에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인데 요 모양이 지금 지금 요 모양이 보면은 도치라는게 이루어져있어 도치 그 그 이것도 예전에 몇번 해가지고 좀 짧게 설명하고 끝낼게요 그 부정부사라는게 먼저 나오고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요 음 요기에 도치라는게 생깁니다 도치 아 무조건 바뀌는게 아니라 의문문을 만들기 위한 형태의 도치가 일어나요 그쵸 그럼 부정부사에 뭐뭐 있냐 저 책에 있는 교과서에 있는 never 가 있고 어 not only 가 있구요 음 그 다음에 어 little 도 있고 음 그 다음에 뭐 또 하면은 좀 밑으로 쓸라는데 칸이 없어서 그래 어 거의 뭐 많다 라는 뭐 hardly scarcely 뭐 요런것도 있고 음 다음에 이제 온 이라는 것이 부사랑 같이 올 때 부사구나 부사절이나 아 이런걸 같이 올 때 이제 요기에 도치가 생겨나가는데 이거 요거 요거 이해 못하는 사람 꼭 질문을 해야됩니다 알았어요 네 요 모양이 원래가 요게 원래대로 쓰면 요렇게 써야돼 사자들이 사자들이 크로스가 동사잖아 가로지르다 여기 이디가 붙어있었던 모양이야 그치 얘가 주하고 애가 동사 원래 요 모양이었어 원래 요 모양 알았어 근데 디드가 앞으로 나가고 여기 이디가 빠졌잖아 즉 의문문형 도치가 이루어졌다는 거야 이유는 뭐 때문에 요 앞에 부정부사라는 것 때문에 됐어요 네 그래서 아마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거야 요렇게 밑줄 치고 요 문장이 맞았냐 틀렸냐 라고 나올 거야 틀린 겁니다 요 모양으로 써야돼요 디드 라인스 크로스 알겠습니까 이게 계속해서 이런거 내신에서 내는거 되게 좋아해 선생님들이 특이해서 사자들은 절대 다시 뭐 하지 않았다 리차드의 담장을 건너지 너무 째 않았다 다음 리차드는 그의 시스템을 뭐라 불렀다 라이언 라이트라 불렀다 라고 하네요 라이언 라이트는 뭐 의역 맘대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오른쪽엔 뭐 사자 퇴치 횃불이라고 불렀네요 자 It's simple 단순하고 요 단어 좋네요 practical 실용적인 이란 단어가 되겠지 실용적인 디바이스 장치가 Did no harm Did no harm 하면 해를 끼치다 그렇죠 해를 전혀 끼치지 않았다 사자에게 그렇죠 그래서 인간들은 Human beings 인간들 캣틀 가축들 그다음에 라는 사자들이 But finally make peace 평화를 이룰 수 있었다 With one another 원하나다 하면 서로서로죠 라이언 라이트라는 것이 또한 작동했다 Work 작동하다 뭘 위해 야생동물에게 다른 여성 리차디의 라이언 라이트는 아 빙 요 모양도 괜찮네요 아 빙 유스트 현재 진행 수동 태자 지금도 사용되어지는 중이다 자 올 오버 케냐 라고 했으니까 케냐 전역에서 라고 하면 되겠다 그렇지 자 일단 한번 끊어 갈게요 꼭 질문하시고 선생님 뭐 중요하다고 별표 친거는 싹 다 암기하시고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3 5 5 5 5 6 5 6 6 6 6 6 7 7